자, 나 루갈 고른다잉 자, 나한테 질준비 해야죠 그 다음에, 이효리 야, ECK, 뭐 좋은게 걸렸네? 뭐야? 질준비 해야죠, ECK 저도 진짜 오랜만인데? 야, 이게 위로.. 아직도 어디게.. 야이씨 라이프 뭐냐 꽝 뭐야? 꽝 아, 위로 썼어야지 뭐야? 야, 이 뭐냐? 꽝 뭐야? 어, 무조건 맞네? 잡아 뭐야, 이거 뭐야? 라이프가 저런 기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것도 심지어 반격기네? 오케이 아, 이거 다 맞네, 이거 뭐야? 아, 이거 좀 어이가 없는데? 아, 좀 어이가 없는데, 이거? 아, 진짜 오랜만에 만져보네 그래, 일주일 밖에 안됐어 아, KY 스터디 반갑습니다 야, 얘기하는데 이거 때리냐 얘기하는데 때리냐 야, 인사하는데 때리냐 이게 확 많이 나네, 이지맨 하지만 나의 루갈은 막을 수가 없지 나의 루갈은 막을 수가 없어 어, 뭐야 아, 추첨 감사합니다아아아아아악 이, 나의 루갈이 이길 수 없지? 뺑뺑이 아닙니까? 렛츠고 가자 건방진 노말맨 아 시험 끝나서 놀라다 아 시험 잘 쳤습니까? 어떻게 됐죠 시험은? 만두지피안 오 뭐야 아 이거 너무 사기 아닙니까? 헐마 와아 이걸 뚫는다고? 한 번 더 와아 이게 야이씨 진짜 어이가 없네 8 5에서 90점대가 많아요 시험이 어려웠어요 아니 어려운 거 치고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요? 잘한 거 같은데? 제대로 간다 저희는 다다음주가 시험인데 저는 이러고 시험 일주일 전에 공부하면 됩니다 에 일주일 전에 공부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라 죽어라 자 어 잡아라 오케이 아 굴러 잡아 어 어 에헤엏 아아 이제 3년 동안 아프리카랑면 바이백 그래, 3년 후에도 제가 오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3년 후에도 제가 있을 거다. 장부 써주고. 와, 이거 맞는다고? 너무 사기급인데 이거? 설마. 야, 이씨. 야, 뭐 또 안 맞아, 이거. 으으으... 열받어... 으으... 열받어... 팔굳이 좀 잘한 거야? 설마, 아니겠지? 와아 이렇게 많이 따른다고? 갑니다 뭐야 어디까지 날라와 야 어디까지 날라올 거야 어어 아아 아우씨 어 왜 카이저 웨이브가 나와 어 이게 왜 나가죠? 안썼는데 어 뭐야 야아 진짜 열반다 아니 누가 이따위 게임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 랄프합니다 랄프 랄프 이효리 루갈 오케이 나도 랄프 저거 해보자 랄프 어 또 루갈 걸렸네 여전히 못하다니여 지금 이 시기에 이상한 게임이라서 그래요 어 어 이건가? 아 이거구나 아 랄프가 불 불오리아를 쓰는게 오케이 와 이거 뭐야 어우 깜짝이야 어 뭐야 이게 왜 나가 아 야마티카 반통이 어 야 야마티카 반통 좋네 겨울엔 난방이 필요합니다 아아아아 헤비디 분실수는 아마 없어졌을걸요? 오케이 어머 찍어버리죠? 찍는게 있어요 와 야마티카 반통 안되네요 자아 무스탕 뭐야 어 야야 뭐야 이거 하이씨 아아아 열받네 이거 아 열받네 이거 뭐야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저 피사게임 뭘로 쓴거지? 나도 써봐야겠다 어어? 설마 나도 있어 임마 어어? 발인가? 아 발로 쓰는게 맞나보네 발로 쓰는게 맞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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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쓰 아 아 난방비를 아껴으 아 진짜 벌써부터 열반데? 이 책 난방비를 아 저건 또 뭐야 근데? 만두집 삐았을 때 이거 써버리기 어휴 안걸려 왜 어휴 안걸려 왜 어휴 안걸려 왜 어휴 아이씨 큰일날 건방지네 별거 아니었어 막으면 되는거였어 그냥 오케이 알았쓰 알았쓰 이지맨 이제 ECK도 별거 아니야 그죠? ECK도 별거 아닙니다 아휴 어휴 아이씨 뭐야 이거 아휴 아휴 이 쇼겐 아휴 아휴 오케이 아휴 아휴 뭐야 이거 별거 아니야 아 조례파동을 맞았네 조례파동을 맞았어 아 이속엔 소리부터 짜증나지 않아요? 장풍 저거 아휴 씨 끝났어 끝났어 이거 안 맞아 손만 가이기면 되거든요 이거 안 맞습니다 레츠고 가자 무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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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맞네 딜레이가 생겼네 komm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까지 쓸 줄 몰랐지 이거까지 쓸 줄 몰랐지? 오케이 됐어 거의 이겼어 음 콤보 당연하죠 저는 콤보 장인이 아닙니까 뭐야? 콤보 장인인데 이거 깔끔하게 당연히 넣쳐 나도 쓸 수 있... 나도 있어 아 저게 바로 되네 나도 있나? 아 이거 아니구나 작은 손으로 써야되는구나 아 진짜 어이없다 이거 작은 손으로 써야되네 오케이 제대로 갈게요 제대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그럼 풀로 틀었는데 왜 이렇게 덥지? 난 아직까지 클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클락이 더 좋은 것 같고 렛츠고 어? 큐 그림이 왜 저렇죠? 아 진짜 짱풍 열받네 아 이천이 기다리고 있어야 나 분명히 얘기했어 뭐야 이거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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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불 몇 개를 쓰는 거야 뭐야 이거 안 잡혀? 아 만두집 삐아 잡아버리죠? 설마 오케이 으악 렛츠고 서울 쪽에서 태풍 걱정 없어서 전라남도 쪽이라 태풍이 아 태풍이 또 위험하다고 하던데 좀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서울에는 태풍이 별로 안 오고 있어요 올해는 와도 뭐 크게 피해가 없고 잡고 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까라 꽝 꽝 뭐야 어리라 저것도 되고 작풍도 나가? 어 어 몇 개를 쓰는 거야 아이씨 부산 B 역대껄로 바라 역대껄로 푼다고 아 진짜로? 아 밑에 쪽에 심하게 오는구나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문 같은 거 틈새에다가 뭐 집어넣으라고 하죠 안 흔들리게 어이구야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 그런 거 안 나갑니다 렛츠고 안 봐준다 저는 안 봐줘요 이제부터 어어 어어? 와아 이걸만 한다고? 뭐야 야이씨 뭐야 이보 아아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허어엠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라이프로 가자 제대로 한다 아 저도 부산인디 부산 혹시 동네 주민입니까? 아 물 묻힌 신분치는 그 옛날 방식이래요 요즘엔 또 틈새에다가 종이 꽉꽂아놓는게 또 유행입니다 뭐야 우와 뭐야 이거 다른 킥 머리 박는건 어떻게 하는거지? 머리 박는게 없나? 우와 야이씨 제멋대로구만 기술이 야 이게 뭐 제멋대로야 필살기만 쓰면돼 아주 필살기만 쓰면돼 틈새에 놓고싶으면 아무 뿐이냐 무슨소리 하는겁니까 틈새에다가 종이같은거 껴넣으세요 안흔들리게 그래야 아 틈새라면 좋아 아 좋습니다 이런거 좋아 틈새라면 좋아하시겠네 이런 드립 좋습니다 아 아 아이 추첨 깜깜깜다 레츠고 끝났지 뭐 이러면은 사실은 난 기가 많거든 가라 자 융판 이기자잉 아아 왜 이기나가 야 야 뭐야 이거 아 큰일날뻔했어 아 깔깔 깔깔 유명 강자들이 너무 많아 아주 바람직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깔깔 유명 강자들이 많습니다 안 당하네 오케이 가자 레츠고 아 부산 주민이 아닌가 같은 주민은 아닌가봐요 동네 주민은 요걸 한번 당해봐라 열받으니까 말이죠 긴가파는 장풍도 없어 어 긴가파는 장풍도 없기 때문에 어 어 어? 설마 무적입니깐 이거 안 돼 아아 안 돼 안 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ene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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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нии 죽어라 죽어라 레츠고! 아이 겨우 이겼다 필살기로 끝났다 간다 이거 안 봐줍니다 좀 멋쩍은 승리네요 멋쩍은 승리 아이 좀 아이 좀 좀 부끄러운 승리인데 아이 어쨌든 이겼어 자 갑니다 안 봐줍니다 자 내로누킥 얼음 안걸리죠 PB왕 역가드 때려버리죠 아이 또 하 쓰네 또 내로누키 내로누키 핵이 더 쎄죠 오 피했어 큰일났다 주먹 주먹짓만 해 주먹짓만 주먹짓 퇴일이라서 엄마가 또 누나한테 휴가를 받고 집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뱅송이 어렵고 일요일에 오전 10시에 어 바로 스타코레프트 들어갑니다 바로 스타코레프트 얼마나 피할 수 있는지 보자 아 레츠고 에 자 엄마 엄마가 또 오신다고 합니다 에 또 엄마 뒤에 있는데 제가 또 키웅 파이터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공지사항 한번 확인해주세요 요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달 한달간은 오케이 10월달 한달간은 어? 뭐야? 안돼 아마 10시에 계속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이구 막으면 안되는구나 넌 계획이 다 있구나 하아 진짜 장관 이거 어이가 없네 학원에서 반하나가 줄었습니다 좀 학원 원장이 좀 이상하게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반하나가 주 야 설마 이게 반격기야? 와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게? 야 이게 말이 되냐? 하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이긴다 진짜 이긴다 오케이 좋아 어어? 아 어이구 안걸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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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아! 가자아! 어머니랑 같이하는 먹방 안그래도 제가 수루스트레이밍이나 그 신길짬뽕도 엄마랑 한번 같이 먹을래 라고 제안을 했다가 아주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수루스트레이밍 신길짬뽕 엄마랑 같이 갈라 했는데 엄마가 에에 어휴, 나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 안그래도 욕을 좀 먹었습니다 같이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야 저거 아, 난 널르퀴기 있어 오케이 나르, 히압 그렇지 한번 더 이 야마틱 이 야마틱 이 야마틱 렛츠업 와 더 크게 아 율론부링이 걸리네? 어? 같이 갈 것 같이 아니 혹시나 하고 제가 엄마랑 가려고 해봤는데 쉽게 안 넘어오더라구요 엄마가 계속 쓰네 이거를? 아 이번엔 굴러봤는데 한번 이번엔 한번 굴러봤는데 간다 어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든 상식을 뒤엎는 또 장관이네 가라 일단 많이 때려놔야 돼 일단 일단 많이 때려놔야 되고 레츠고 아이 또 큰일인데 필사에 또 남발하겠지? 필사에 필사에 남발하겠죠 그죠? 아아아아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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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레츠고 가자 아 그니까 이게 게임이 막장입니다 어느 사람 반드시 맞는다니 이것도 제가 이길게요 오랜만에 저 이지맨에 아 또 아 화면이 때리는게 이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거 맞습니까? 화면이 나와서 날 때리는데? 오케이 아 루갈로 끝내주겠어요 루갈로 끝내겠습니다 헉헉헉헉 건방진 ECK 가라 가라 틈을 주면 안돼 틈을 주면 안돼 가라 어 큰말 안썼는데 그러고보니 이 조이스틱으로는 처음 해보는거구만 이거 안썼는데 prede 가라 아 안돼 킥깡 또 쓴다고 킥깡 쓴다고 킥깡 쓴다고 잡아 그렇지 오케이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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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헨아 itnik 이제 난채상대가 안돼 으으으감니다 이 том 주케 бо 베리 메루는 왜 골랐지 근데? 좋은가? 베리 메루 좋나요? 고로도 안됩니다 왜냐면 난 이게 있거든 아유씨 너무 사기다 하아 진짜 열받네 이거 생각할수록 열받네 잡아버리면 돼 그담에 히압병 하주고 윤노브링스 어! 렛츠고! 그렇지! 야 이겼다 이겼다 동시에 무적판정이었네 그죠? 루갈이 더 승리자입니다 내로누키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오케이 설마 근데 에로누키가 한번 써주고 아 이게 머리 바퀴구나 오케이 알았쓰 피압 써주고 아 뭐야 이거 뭐야 피압 써주고 그렇지! 아주 건방진 이시키 아 이지맨 끝났어 나이스 큽니다 피압 써주고 아 이걸 또 쓰네 오케이 아직 난 두마리나 있어 아 난 이오리가 있어 갑니다 거꾸로 해도 이오리 갑니다 자 구팔식 플레이가 어떠냐 자 구팔식 플레이가 어떠냐 자킹을 썼었다고 거기서 장풍 써주고 이거까지 쓸 줄 몰랐지? 장풍 써주고 끝났어 어 뭐야 이게 끝났어 아 땡은— 어떠냐! 이시 케인한테 당한 기분이 어떠냐... 건방진 이제메... 에어... 이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